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깃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눅스를 사용을 하신다면 사실 상당히 고급 유저일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딱히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구색은 가져야 되니까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은 우분트 시스템이고요. 우분트에서 깃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우분트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운영이나 소스를 컴파일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선 sudo apt-get이라고 입력하고 install-git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kit이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it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말이 뜨죠. 이러면 이제 kit을 잘 설치한 겁니다.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네요.